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하나 설명드렸죠.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보셔라. 그리고 목표를 뚜렷히 해라. 이제 실천하라는 얘기를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없다면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 시내에는 20개 여성 인력 개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관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계좌제라든지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2강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자격증입니다. 교육을 열심히 다 받으셔서 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객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객관화의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에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민간에서 또 나오는 자격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1,500개의 민간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자격증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너무나도 판매를 하기 위한 과열되는 양상이 좀 있어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는 이 부분도 좀 꼼꼼히 따지셔서 과연 내가 취업하는데 이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검색 부분인데요. 취업 검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2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직접적인 구직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천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육 잘 듣고 자격증 잘 따고 이제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구직정보에만 의존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희망 특성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할 때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잡보다는 파트타임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가정을 양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출근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하기 이전에 내가 집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타임잡보다는 파트타임잡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타임잡을 하는 게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면 파트타임잡이 대부분 2차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래요. 풀타임잡 아니고 파트타임잡을 선호해서 파트타임잡에 가려고 보니까 갈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식당 주방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만 좋겠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타임잡보다는 파트타임잡.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존중받는 파트타임잡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에게 나 이번에 일하게 됐어. 어디에서 일하게 됐어. 이렇게 설명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런 파트타임잡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파트타임잡이지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페이도 좀 높았으면 좋겠다. 또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 들으셔서 종합해보면 이런 직장은 이런 직종의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교육파트의 강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또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직접적인 제가 이제 구인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직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가만히 앉아계셔서 어디 인터넷에 올라오는 구직정보를 보세요. 아 여기에 구인정보를 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여름대 직장에 가봐야겠다. 이력서를 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보셔라. 그리고 그 강의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으면 매일같이 그곳에 방문을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방문을 하느냐. 일단은 면접이나 이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지. 본인을 상품화하는 게 강사라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에서 본인이 상품화해서 찾아가셔서 계속적으로 어플라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쪽의 기관의 담당자들도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이 우리 쪽에 가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취업 검색을 하고 정보 검색을 하고 가만히 앉아계셔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실천하시라는 거에는 교육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구인정보들을 검색하시고 그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2강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검색하신 이후에도 직접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구직활동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장의 눈높이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희망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직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성들이 이제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좀 둘러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잘 보지 않으세요.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갈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건지 거기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저는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경력단절되기 이전에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기 이전에 직장생활할 때 내가 그래도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을 직장에서 만나셨다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내가 5년 정도 경력단절이 됐어. 10년 정도 경력단절이 됐어.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쓰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이 10년 정도 지나서 과장 정도를 하고 급여가 얼마니까 나도 이 정도. 그런데 이걸 다 받기는 좀 욕심이 있지. 그러면 내가 5년 정도 경력단절이 됐으니까 현재 200만 원 받던 거에서 한 170, 80만 원은 받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은 어떤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제조가 되었습니다.